우리 미용실의 영업실장이고요. 처음 왔는데 처음 오신 거예요? 어서 오세요. 이쪽으로 앉아요. 우린 잡지 대신 강아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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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잡지 대신 강아지와 동해. 우린 잡지 대신 강아지입니다. 우린 fish, tickle 이거 어디래요? 호두야! 호두야, 안녕! 간다! 안녕! 호두야, 안녕! 이거 어딨어? 갈 때는 본척도 안 해요, 가든가 말든가. 근데 그 유명한 웃음은 앞에서 비용실에서 막 끝날 때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집에서 맥주 마시고 끝날 때 밥 먹고 끝날 때 주차가 끝날 때 뭐든지 끝날 때만 그러니까 음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